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어요. 니들이 뭔데 나를 논하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잡았잖아요. 근데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. 뭘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측근들인 것 같아요. 진짜 친구라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. 어 너 이제 끝났네? 이런 식으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가 되게 힘들었어요. 지금은 이제 좋은 사람들 많이 주위에 있어가지고 내 노하우를 남순한테도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. 그거를 나는 내 몸으로 증명했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. 난 그게 제일 재밌어. 나의 내면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그닥 그렇게 없다고 봐야 돼요.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. 다. 다.